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여경들이 문제인 것은 단지 대단히 무능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단히 부도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들 전체의 평균 도덕성과 비교해 볼 때 여경들의 평균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뻐가는 몇 년 동안 여경 문제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뻐가 조직이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지만 이 쟁점만큼은 뻐가를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여경 문제에 대한 뻐가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근력이 훨씬 약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것은 포유류의 거의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체로 여자들은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상대해야 하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자는 남자보다 겁이 많도록 진화했으며 격투 관련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여자보다 부모 투자를 훨씬 적게 하는 남자가 모험적 전략을 써서 성공하면 여러 여자들과 섹스를 해서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가 아무리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해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냥 채집 사회에서 남자는 사냥과 전쟁을 하면서 진화했습니다. 부족 내 격투도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벌였을 겁니다. 두려움과 격투 정보 처리의 선천적 남녀 차이에 대한 진화 심리학 가설들이 옳다면 대체로 여자들은 신체적인 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현장 임무에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평등에 목숨을 거는 한국 페미니스트들과 문재인 일당은 여경의 비율을 높이려고 기를 썼습니다. 경찰의 험악한 현장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여경의 체력 기준과 훈련 강도를 터무니없게 낮춤으로써 오토케 여경들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대규모로 기생하는 오토케 여경들의 존재가 경찰의 시민보호 능력을 대폭 감소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오토케 여경들 때문에 남경들의 불만이 커지고 사기가 떨어졌으며 이것 역시 경찰의 시민보호 능력을 대폭 감소시켰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외근경찰, 외근여경, 내근경찰로 경찰채용을 삼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경들의 낮은 도덕성에 대한 가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원래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도덕성이 낮기 때문에 여경들의 도덕성이 남경들보다 낮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인식, 결과의 평등 추구가 만들어낸 현행 여경제도가 인간성 더러운 여자들을 경찰로 많이 끌어들였다는 가설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는 가설이지만 욕을 바가지로 먹을만한 가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또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사회적 금기에 도전하는 고약한 취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웬만한 남자들보다 싸움도 잘하고 겁도 없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경찰이 되어서 현장 임무에 투입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들은 아주 드뭅니다. 대다수 여자들은 평균적인 남자에 비해 근력이 무지막지하게 약하고 겁이 무지막지하게 많고 엄청나게 고된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격투 능력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여자가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민폐만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이 있는 여자라면 현행 제도화에서 여경이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할 겁니다. 반면 비양심적인 여자라면 현행 제도화에서 여경이 되어서 졸라 꿀을 빨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경들의 평균 도덕성이 전체 여자들의 평균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여경들이 문제인 것은 단지 대단히 무능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단히 부도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경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과 전체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의 평균 도덕성을 비교하면 됩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다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도덕성을 측정할 수 있는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기법들이 이미 개발되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게다가 페미니즘과 비합리성이 판을 치는 엿같은 세상에서 이런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 겁니다. 저는 경찰들의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평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본 경찰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자들 전체의 평균 도덕성과 비교해 볼 때 여경들의 평균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그런 주관적 평가들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비하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만 가설을 만들고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감사합니다.